안녕하세요. We are with V.I.S. PIXX입니다. 제 3회 우리 콘테스트 많은 별빛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저희 이번에 정말 칭찬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래서 사실 저희가 1등만 뽑기도 했었는데 실력이 좋은 별빛 분들이 너무 많아서 특별 3분들을 겪어봤습니다. 1등을 하신 우쭈쭈해출 레오 별빛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미스의 레오 팁이죠. 코드지법과 로빛반지 취업MINIST reasons are amazing! 이 Marx 러블리! 3R FIX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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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블리 짱! 자!